DDC 제23판 주류와 강모감기를 위한 영상입니다. 주류부터 시작합니다. 500, 자연과학, 수학, 600, 기술과학, 응용과학, 700, 예술, 장식예술, 800, 문학, 수사학, 900, 역사, 지리 강목 시작하겠습니다. 000, 컴퓨터과학정보총류, 010, 서지학, 020, 문헌정보학, 030, 일반 백과사전, 040, 공기후입니다. 050, 일반연속간행물, 060, 일반기관 박물관학, 070, 신문 저널리즘 출판, 080, 인용, 090, 필사본 희귀본, 100, 철학, 110, 형이상학, 120, 인식론, 인과관계론, 인간론, 130, 초심리학, 신비주의, 140, 특정철학학파, 150, 심리학, 160, 논리학, 170, 윤리학, 180, 고대, 중세, 동양철학, 190, 근대 서양철학, 220, 종교, 210, 종교철학, 종교이론, 220, 성서, 230, 기독교, 기독교 신학, 240, 예배 및 행사, 250, 목회, 목회학, 260, 기독교 단체, 270, 기독교 교회 역사, 280, 기독교 교파, 290, 기타 종교, 300, 사회과학, 310, 일반통계, 320, 정치학, 330, 경제학, 340, 법률, 350, 행정학, 군사학, 360, 사회문제 및 복지, 350, 교육학, 380, 상업, 통신, 교통, 390, 풍속, 예절, 민속학, 400, 언어, 410, 언어학, 420, 영어, 430, 독일어, 440, 프랑스어, 450, 이탈리아어, 관련 언어, 460,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470, 라틴어 및 고대 이탈리아어, 480, 고대 그리스어, 490, 기타 언어, 580, 자연과학, 수학, 510, 수학, 520, 천문학, 530, 물리학, 540, 화학, 550, 지구과학, 560, 고생물학, 고등동물학, 570, 생명과학, 생물학, 580, 식물, 식물학, 590, 동물동물학, 600, 기술과학, 응용과학, 610, 의료 및 보건, 620, 공업, 공학, 630, 농업, 농학, 640, 가정, 가정관리, 650, 경영 및 보조서비스, 660, 화학공학, 670, 제조업, 680, 특정 제조업, 690, 건축공학, 770, 예술, 장식예술, 710, 조경, 도시계획, 720, 건축술, 730, 조형미술, 조각, 740, 그래픽아트, 장식예술, 750, 회화, 760, 판화, 770, 사진술, 컴퓨터 아트, 780, 음악, 790, 레크리에이션 및 공연예술 800, 문학, 수사학, 810, 미국문학, 820, 영문학, 830, 독일문학, 840, 프랑스문학, 850, 이탈리아문학, 860, 스페인문학, 870, 고대 이탈리아, 라틴문학, 880, 고대 그리스문학, 890, 기타문학, 900, 역사, 지리, 910, 지리, 지리학, 여행, 920, 전기, 계보학, 기장, 900, 930, 고대 세계사, 940, 유럽역사, 서양사, 950, 아시아 및 극동역사, 960, 아프리카 역사, 970, 북아메리카 역사, 980, 남아메리카 역사, 990, 기타지역의 역사 지금까지 주류와 강모감기를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합격을 향해 한걸음 다가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